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.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 보실 텐데요. 오늘 문제는 흙 11점을 살려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간단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. 일단 이 돈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두 점을 끊어 가야겠죠. 이쪽을 막는 수가 일감입니다. 만약에 100이 이쪽의 집을 없애겠다고 들어오면 흙이 살 수가 없어 보이지만 흙한텐 좋은 수가 있죠. 여기를 나가는 순간 100을 오히려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. 이어봤죠? 이곳을 붙여서 들어간다면 100이 살 수가 없죠. 흙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잡혔어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두면 100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대치 받는 것도 좋지 않아요. 흙이 뻗어만 주면 100이 이 자리 둬서 이건 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. 흙이 깔끔하게 잡혔지만 흙은 이쪽을 뻗어서 끊지 않죠. 당연히 이곳을 젖혀서 두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. 집을 없애는 수와 이 자리로 집 내는 수가 맛보기가 되겠고요. 그렇다고 느슨하게 여기 두면 잡히니까 이 자리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. 흙이 이번엔 이곳으로 집이 나서 양쪽에 집이 났기 때문에 역시 살 수가 있어요. 쉽게 풀리는 문제 같은데요. 이 자리를 둘 때는 100의 묘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자리를 두는 순간 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. 여기를 막으면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흙도 이 자리를 받아야 되는데 100이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파워한다면 100이 살아있는 모양이라는 거죠. 아까는 2번과 3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서 잡았었지만 지금은 100이 절묘하게 교환을 해둬서 살아 있습니다. 이 돌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흙이 자연스럽게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100의 마늘모가 좋은 수이기 때문에 흙은 살 수가 없고요. 부분적으로는 여기저 치는 수가 좋은 수라 끊으면 패를 해서 여기까지가 최선의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100이 여기서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 흙이 집을 내서 끊을 때 뒤에서 친다면 환경 모양이죠. 물론 이것도 펜은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펜은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집으로 넉 점을 내주면서 손해보는 것보다 이전에 끊으면서 페드라는 게 낫겠죠. 여기까지가 최선의 진행이고요. 폐가 나는데 폐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막는 수는 틀렸습니다. 그러면 여기부터 물어보는 수는 어떨까요? 뭔가 느낌이 있어 보이죠? 100이 받아주면 그때 이 자리를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100이 여기를 둬봤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흙이 막아도 100이 들어갈 때 단수 치고 키워 죽이면 100이 잡혔습니다. 1번, 2번 교환이 아주 좋은 응수라는 거죠. 그렇다고 100이 이 자리로 받으면 요거는 흙이 아까 이렇게 두는 거는 이 마늘몰이 당해서 안 되는 진향이었죠. 하지만 흙은 여기서 이쪽을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. 100이 이 자리를 둘 때 막아가서 집을 없애더라도 붙이는 수가 좋은 수라 여기를 둬도 집을 내면서 둔다면 끊을 수가 없죠. 자충이기 때문에 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먼저 나가는 수가 타이밍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100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뻗어서 응수하고요. 이 다음에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. 여기를 찌를 때 넘어가고요. 계속해서 안형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먹여쳐서 파괴하고 먹여치고 들어간다면 100이 이곳 이으면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요렇게 촉촉수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먹여칠 땐 100이 이곳으로 있고요. 들어갈 때 따낸다면 100이 살면서 흙을 자연스럽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흙은 반대를 먼저 먹여치는 게 수순이고요. 역시 폐가 나게 되는데 폐는 정답이 아니었죠. 아쉽지만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. 그냥 나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고요. 둘 수 있는 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. 여기서 첫 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곳을 붙이는 수가 첫 수가 되겠습니다. 이 다음의 수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여기서 영상을 한번 멈춰보시고 다음 수순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100이 여기 사활이 무섭다고 이곳을 따내면 아까처럼 뻗어서 이거는 흙이 살았습니다. 집을 없애더라도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.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집어도 이 자리 둬서 이번에는 100의 사활이 문제가 되죠. 100은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이렇게 둬야 되는데 붙여서 집을 때 있는 수선수하고 살아도 되고요. 지금은 그냥 이 자리 둬도 살긴 살았습니다. 그래서 흙이 뻗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붙이는 수 좋은 수고요. 100이 따내지 않고 여기서 버텨가야 되는데요. 이곳을 찝어서 버텨가는 수가 일감입니다. 이으면 넘어가서 당장 되는 수가 없다는 거죠. 괜찮은 수처럼 보이는데요. 여기서는 흙에 절묘한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데를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만히 나가면 100이 오히려 잡혔어요. 기가 막힌대요. 이 자리를 이으면 젖혀가서 끊을 수가 없죠. 자충이기 때문에 백돌이 끊기면서 잡히게 되고요. 여기를 이어도 마찬가지예요. 젖히면 역시 끊을 수가 없어요. 100이 다 잡혔습니다. 밑으로 단수 치고 이어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번에는 이 자리로 두기 때문에 딴해도 됐다면서 100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. 여기 나가는 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거는 100이 오히려 다 잡히게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100은 찝어서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이 장면에서 100의 초강수는 이쪽을 젖혀가는 수가 되겠습니다. 여기를 젖혀갈 때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한데요. 만약에 흙이 그냥 막고 이어서 수익기를 끝낸다면 이거는 틀렸습니다. 100이 이 자리 들어가는 순간 나가도 밑으로 막으면 100이 살게 되죠. 그러나 흙의 좋은 수가 또 있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먼저 나갑니다. 100이 이어면 그때에 둬서 100이 살 수 있는 수와 흙이 사는 수를 맛보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100도 당연히 밑에 쪽을 이어야 되고 여기서도 중요한데요. 그냥 막으면 역시 잡히게 되지만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라 나갈 때 또 한 번 먹여쳐서 기가 막힌 묘수예요. 이으면 이으면서 단수하고 이렇게 잡게 되고요. 그렇다고 따내면 단수 들어가기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. 붙일 때 젖히면 나가 놓고 먹여치고 먹여치는 수까지가 완벽한 수익기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여기를 붙일 때 100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어딘가 살아놓는 게 정수가 되겠고요. 여기를 뻗어서 살든 따내서 살든 살아둔다면 흙이 뻗어서 살게 되고 여기까지가 최선의 진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정확한 수순만을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. 지금까지 살버두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